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공학 강사라서 보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가슴팍에 총을 갖고 다닙니다. 총. 총이요? 네, 이 총. 총 이름이 절절포입니다. 이 절절포라는 것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네, 그럽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처지가 조금 아니겠지만 인생은 처지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오늘도 심차게 들이대! 네, 시작부터 아주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명지대학교 겸임 교수이자 주식회사 잡담회 대표 강연규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취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핫키워드 주제 두 가지 뽑아봤거든요.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핫 이슈, 핫키워드 주제는 여성 지원자 취업 전략이고요. 이어서 열정이냐 재능이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성 취업, 여성 지원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성 취업이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성이 사실 어렵죠. 통계에서 봐도 작년도 같은 경우 52%가 남성이 됐고요. 반면에 여성은 한 5% 정도 적게 나왔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통계가 있는데 작년에 공사면 굉장히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국전계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8.1%, 여성이 0.4%에 불과한 이런 다소 차별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여성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좀 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야근이나 출장이 어렵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면접을 보게 되면 꼭 현업팀장들이 확인을 합니다. 여성 지원자들한테 자네 야근할 수 있나 주말에도 나와서 일할 수 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야근이나 출장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회사에 대해서 헌신도가 낮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된 요인이고 마지막으로 육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여성 같은 경우 산전산유유가가 90일이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고 또 육아휴직을 1년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끄려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현실적으로 여성 취업이 문제가 있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성 지원자들은 사실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섬세하고 꼼꼼하죠. 또 정확하죠. 그래서 서비스 능력 면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 노동이 많잖아요, 서비스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들 같은 경우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기분 나쁜 표정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 조절이 잘 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아는 지원자 중에 물론 지금은 취업을 했습니다만 안산 원곡동에 보면 신한은행 지점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쪽에 처음에 팟타임으로 들어갔어요. 네, 여성 지원자. 그렇죠. 파트타임으로 들어갔는데 보통 우리가 고객들이 찾아오면 자기 전화번호까지 주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적극적으로 자기 전화번호를 주고 문제가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어떨 때는 밤새도록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 고객들의 요청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친구만 3,700명이 됩니다. 진짜 꼼꼼함,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케이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지원자들의 장단점. 사실은 이제 우리는 여인 천하라고 해도 과외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특히 대학교에서 수독 졸업자들 보면 이미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여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디테일, 감성적인 마인드가 되게 강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 여성이 또 특징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요. 너무 지독해, 지독해. 지독함이와 한국 여성의 어떤 상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 기업에서 이시 집안, 정시 집안 할 것 없이 여성 부사장들, 또 여성 이사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단점이 좀 있다면 체력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고 요즘 보면 대학에 또 여성 ROTC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성 시대라고 해도 이것은 과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성 지원자들이 참 장점이 듣고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장점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기업이나 또 직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여성 직원이 많은 기업을 보면 답이 보이죠. 일반적으로 롯데 쇼핑 같은 경우 여성 비율이 67%에 달합니다. 또 이마트가 64%, 하나은행이 61%.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유통이나 금융권이 여성 비율이 높죠. 또 직무에 있어서는 교육, 서비스, 마케팅, 금융, 홍보 이런 직무가 굉장히 여성이 일하기에 좋은 직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할 때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끓이는 이유를 역으로 공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팀워크를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팀워크. 내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팀워크를 발휘한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죠. 또 하나는 조직에 헌신할 수 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여성이지만 리더로서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면 기업에서 굉장히 신뢰성 있게 여성을 채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까처럼 여성 중심의 롯데니 이런 데 가지 마시고요. 의외로 중장비 쪽 가면 사실은 좀 특수한 인재가 되니까요. 저도 건설 분야에서 파이버 다니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의외로 잘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역발성적인 지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소프트한 것만 하지 마시고. 그래요. 여성들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비나 이런 쪽 가면 사랑은 받겠죠. 그런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채용 비율이 낮기는 합니다.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97%가 남자거든요. 여성이 3%가 안 돼요. 그래서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도전해서 들어간다면 굉장히 사랑을 받겠죠. 네, 좋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줄여서 경단녀라고 얘기하는데 육아로 인해서 더더욱 취업이 어려워진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종종 잔멸거진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여성 지원자분들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힘이 되는 한 말씀 끝으로 해 주실까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대통령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여권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이제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그냥 치고 나가는 그런 전략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냥 들이대세요. 괜찮습니다. 이거. 여성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더 여성일수록 들이대 정신으로 강하게 무장하시길 바라겠고요. 강연규 컨설턴트도 여성분들을 위한 취업 전략 끝으로 전해 주시죠. 네, 여성들이 취업하기 위한 필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능한 여성이 유리한 4대 업종을 공략하라. 그게 뭐냐면 유통, 금융, 서비스, 또 교육 출판. 네, 이쪽은 세심한 성격과 특성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공략하시고요. 또 하나는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 같은 경우도 이번에 40%를 여성으로 할당하고 있죠. 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승진할 때도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공략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친화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공략, 도전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국에 취업 준비하시는 모든 여성분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열정이냐 재능이냐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핫 키워드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나요, 교수님? 제가 기업체에서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강의 주제가 열정은 천재의 재능보다 낫다는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 특별한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나름 탤런트가. 그런데 그 특별함은 그런 재능이 아니라 저는 바로 열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열정을 평소 살아가면서 한 30% 정도 발휘한답니다. 이걸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리고 한 열정을 50% 정도 발휘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와, 대단한데 이런 말을 하는데 만약에 열정을 100% 발휘하면 그냥 바로 고개를 숙인답니다. 네, 너 졌다, 졌다. 그래서 바로 그런 열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코드로 뽑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도 열정과 관련된 쪽으로 좀 변화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저는 핵심 인재가 가질 수 있는 작품 중에서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의 회사에 모든 걸 던질 수 있다. 그러니까 최고 인재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가장 좋고 기업에서는 은근히 그런 사람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정량적 말고 정량적으로도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감성적이라서 그렇게 저는 보고 그냥 들이대는 그런 정신이 의외로 바라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점점 점점 어떤 재능 스펙보다 그 이상으로 열정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열정도 일종의 스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열정이 스펙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면접장이나 입사 지원서에 저는 열정이 바닥입니다. 부족합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열정이 스펙이 될 수 있으려면 본인이 도전한 근거를 보여줘야죠. 어디에 도전했는지 또 어떻게 도전을 어려움을 이겨내고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보여줘야 그 열정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소서나 면접에서 나 진짜 열정적입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사례를 드는 게 사실 좋은 케이스죠. 사실 그래서 전에 한 토크에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뭐냐면 자소서, 그러니까 면접 자소서 이런 것은 자소서는 그냥 스토리예요, 스토리. 스토리,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면접은 텔링. 그러니까 한 마디만 말해서 우리가 입사 준비하는 것은 스토리를 텔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사소한 어떤 사례, 사소한 거라도 이것을 나름 꼬박꼬박 적어주시고 나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열심히 해왔다는 것을 그냥 순수하게 보여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굳이 말씀하시면 꼼수를 부리면 안 되고요. 대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면접하실 때 이것을 또 진실하게 전해보시면 면접관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뭘 준비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포장한다든가 멋있게 하셔서 하시다 보면 그게 어떤 트릭이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열정의 또 다른 모습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이렇게 좀 포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무장한 열정을 여러분들 항상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정이냐 재능이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핫이슈 핫캐워드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